굉장히 또 미국 픽스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굉장히 열뛰게 환호 해주셔가지고 너무 힘을 얻어서 공연 너무 재밌게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. 아 힘을 또 얻었습니까? 네 저희가 이제 또 무대를 또 하실 시간이 왔습니다. 그 전에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갈까요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많은 팬분들 왔으니까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. 그리고 또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. 마지막 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가 한국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K가 있습니다. K 드라마 K-POP 할 때 왼손으로 1로 만들어주시고요. 오른손으로 B로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네 K, K. 자 한국 문화축제 오늘도 함께 CIX가 공연을 해주시러 가겠습니다. Thank you! Oh god Woo 다음 무대에 만나볼